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공개 검증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공개 검증을 즉각 요구하라고 제주도에 촉구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주도민이 공개 검증을 원하면 응하겠다고 답했다며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약속한 오영훈 지사가 즉시 공개 검증을 요구하라고 주장했습니다.